지금부터 제가 임성근 전수자님에게 전수 받은 임성 당면을 만들어볼 텐데요. 우리 비법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징어, 바지락, 미더덕, 대파, 달걀, 순두부, 라면사리, 고추기름. 고추기름이 있었구나. 고추기름. 자, 1단계.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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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부터 만들어야지. 20인분. 볼. 볼이죠? 네, 볼이죠. 볼에 꽃소금 1컵. 그리고 나서? 분말용 치킨스톡.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저 뭐지? 보통 우리가 육수를 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거를 이용하죠. 우리가 마트 가면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쉽게요. 그렇지. 보이시죠? 분말용 치킨스톡 1컵. 소고기 분말 시즈닝. 윤종 시즈닝.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보다 정확해요. 그렇죠.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하란 대로 갑니다. 한 컵. 청양고춧가루 2컵이에요. 고운 고춧가루 1컵. 후춧가루 1컵. 섞어라. 하란 대로 갑니다.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모여서 할까요? 시식을? 모여서 하시죠. 네, 라면은 서서. 일단은 한쪽분 할 수 있다가는. 다 먹어봐. 하죠. 잘 먹겠습니다. 국물은. 맛있을 것 같아. 잘 끓였어. 딱 좋았다. 딱 좋았다. 딱 좋았다. 딱 좋았다. 딱 좋았다. 친구집 와서 라면 먹는 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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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라면 이렇게 먹는 거죠. 서서. 남자리 다섯 이슬. 국물. 문정신 씨가 끓여놔. 문정신 씨가 끓여놔. 잠깐만. 대박이다. 맛있다. 대단하다. 개운하다. 개운해. 너무 맛있다. 와. 아이고. 으아. 으. 으. 으아. 으. 으으. 으.